12월 9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앞으로 만 65세가 도래한 장애인 당사자도 요건에 맞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와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데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382회 제13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조정해 대안으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는데요. 앞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5세 나이가 되면 노인 장기우양 서비스로 전환돼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활동지원에서 노인 장기우양으로 전환된 1,159명 중 64.5%의 월평균 서비스 시간이 18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만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래해 노인 장기우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내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는데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 아동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 돌봄을 병행해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감이 비해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 의료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한 2월 3일에 한국수화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쉽게 호출할 수 있는 앱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지난 1일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배차 대기시간과 차량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공단은 이번 신규 앱 도입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를 보다 간편하게 호출하고 대기시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서울장애인 콜택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웹폐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